저, 저 점으로 가야돼? 저 점 이거 뭐지? 스탑 플라스틱 스탑 이게 동영상 나올 때 뭔가... 문제가 있네 5초? 플라스틱을 입으러 왔죠 3 2 1 플라스틱이란 애가 쪼개 버렸네 거의 죽을 뻔했어 미안 들어와 그래서 페이스야? 뭐라고? 안녕 이게 뭔지 말 좀 해 줄래? 뭐에 쓰는 물건인고? 그래 고른 질문하지 말래 질문하지 말래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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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입자 퀸 그니까 거짓말인가 봐 암호화 돼 있어 음니스탑 0 오, 다시 돌아가면 예, 전혀 데이터가 언제 필요해? 오늘 중 네, 한 달 걸린다 영원을 해제하는데 한 달 걸리나 봐 알콤의 문구에 도착할 수 없죠? 알콤의 문구에 도착할 수 없죠? 이걸 더 빨리 하려면 무슨 그 알콤이라는 거기다 연결시켜줘야 되나봐요? 말 그대로 기가 인터넷을 시켜줘야지 물 tofu 뭐지? 안쪽에 mat 안녕하세요, 니다 생 aşQUA로 산정원에서 볼 수 없는 위험공사에는 안oine의 문구에 도착하지ля Print Library-P torso 어 이건 좀 신난다 타는 거야 저것들이 아 뭐야 이거 점프에 있는 거야 아이고 또 타야 돼? 심지어 외부지에 있는 외부지에 있는지 이곳에 더욱더 더 높은 곳에 가고 올펜으로 돌아올거야 외부지에 있는 외부지에 있는 외부지에 있는 컴퓨터가 있는 것 같아 외부지에 있는 거 같아요 총이랑 하고 여기서 점프 네 아이 떨어지네 또 옆으로 하나 둘 셋 오쌰 아 잠깐! 여기 뭐가 있잖아 시작부터 말해 시작부터 말해 여기가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안 돼 네 여기가 바로 죽을래 뭐야 뭐 그거도 안 돼 그거도 안 돼 한쪽은 몇몇에 올라가 메인 터미널 다운을 찾으시오 공은 아래야 공은 아래야 들어와 어디로 갑니까 아 내 다리 공은 아래 오 갈차기 한방에 죽네 안돼 공은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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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말할 때 그걸로 말해야한다고 아마... 먹었지? 밥 먹었을 때 9시간 정도? 9시간 정도? 죄송합니다. 난 너무 닿지 않았는데 답이 있구먼 그냥... 어떻게? Their girls were so hard to go I took them over to Noah It's just you and me and that amazing brain of yours here I don't know Feel very amazing I would never choose your pipe dream Hey you're not How can you be so sure I just am But what you're doing will change cascadia for the next So you'll change the world forever Maybe If I ever manage to complete this damn I'll grow them Hey hey You will 자 어디로 내려가야되나? 60프레임이죠? 게임은 60프레임인데 글쎄 도움둘다. 피해서 때리라 이거죠 아 짧아 아우 와 저기 사거리 봐 때면 돼 아이씨 한놈씩 오면 안될까? 비통 봐 아 저게 그거가 철권같은거구나 아 저게 그거가 철권같은거구나 아야야 안돼 오 죽을뻔했어 오 칠도 없었으면 죽었네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, 이제! 너 필요한 Dollars! 너 자신의 짓 전자들에게 아 이건 좀 좋아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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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개념으로 가는중 조금만 더 끄고 자기가 공격하는중 확인해봐 도료로 갈것 같다 도료로 갈것 같다 전혀 말했지 전혀 말했다고 생각했지 전혀 공격하는중 적혀 도료로 갈것 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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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어 업그레이드 컴뱃에 올인하겠스 뭔지 모르지만 찍고 봐 전투를 찍게 찍었는데 무슨 전툴 기술이 있는지 못 봤어 전광판에 나온 사람은 노아? 누가 이렇게 많아? 네, 다섯 명 있으면 도망가야지 네, 다섯 명 있으면 도망가야지 저게 방금 그 커뮤니케이션 타워 그 뽀개는 미션 같은데 CCU 탑에 이게 뭐 서버실인가? 아, 에어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CPU는 아니겠지 이 CPU인가 본데? 알파고인가? 어, 저것도 있네 뭐가, 뭐가, 뭐가 굉장히 재미있는거 아, 여기 못 올라가네 아, 이거 반대로 점프도 안돼 아... 이거 반대로 점프가 안돼 아, 이거 바래요 아, 이거 반대로 점프도 안돼 아... 이거 뭐 안되면 흐흑 이거 분명 걸릴거 같은데, 점프하다가 안 되네, 못 잡네 와, 걸리는가? 으흑 흐흐흑 이거 어 저기까지 올라가야되거든 저기 점프 될래나 저거 아, 됐다. 아, 드럽게 높게 있네. 진짜. 페드? 크루그넬 체코은 이 밖에서 두는 어떤 일에 대답이 있는지 이동은 일을 해. 전혀 전화할 수 없어, 너의 마음은? 아무것도 준비해야 한다. 저거는 못 올라가요. 어, 이건 걸릴 것 같은데? 근데 밟고 올라갈 데가 없는데 이제 아 몰라 대라고 해놨겠지 아이씨 야 이거 웬일이야 개념 세이브를 해놨네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버 뒷칸 뒷칸 타고 모짜렐라 이제 길 보여주는것 봐 치사한것 들 시작 좀 보여주지 그리고... 끝! 멀 기대했는데 빨리 나와 멀 기대했는데 빨리 나와 이 종이야 종 내 내가 이거 너 이 다 왔다 뭐한거야? 내가 한거야? 엄청 큰 폭발이 일어났어 충격파가 장난 아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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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프하우스로 가시오 뭐 헬기 떴어 헬기 떴어 잠깐 플라스틱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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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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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무 안 돼 쉬지를 못하게 하네 한번 탁 걸리면 죽어 발에 탁 걸리면 세이브 포인트 괜찮은 것 같다 이거? 어? 이거 왜 점프가 안되지? 점프를 했는데 세이브 포인트가 갑자기 좋아졌어 바로 앞에서 막 뭐하라는데? 아야아아아아아 아야아아아 아 여기도 낯익은 장소야 아 아까 왔던 데 구나 어디있지? 에 develops 루티블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전부입니다. 그리고 너무 컴퓨터가 너무 컴퓨터입니다. 그냥 업그레이드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노아를 전화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내가 거기 슈퍼컴퓨터 가가지고 연결해서 암호를 빨리 풀었어요 플라스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루티블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리플렉션에 관한 청사진이 들어있대 드라이브 가져도 돼? 청사진을 연구하고 싶다는데 이게 뭔데? 밀루티블룩을 구입해야 한다고 해킹 그리드 로드로드 쪽으로 어, 이제 패스트트랩을 할 수 있네? 안전가격으로 빠른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내가 있는 데고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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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가 이렇게 많냐 이거 이거 뭐야? 빠른 이동 아직 안되는데? 아직 안돼요 아직은 안되네 이거 먼저 해야되나 봐 며타그리드에 접속하게 해달라고? 얘는 지금 삶이 보다 지루하잖아 뭔가 좀 깽판을 치고 싶은가 봐 해컨대 메타그리드라는 게 메타그리드라는 게 메타그리드라는 게 메타그리드라는 게 메타그리드라는 게 신경망 같은 것 같은데 매트릭스에 보면 등딱지에 꽂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드 그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메타그리드라는 아주 큰 거대한 그거에 침투하고 싶은 것 같아 사이 엄마야 죽을 뻔했네 어..불이야 이거? 아 이거 먹고싶은데 이거? 이거 점프하면 죽죠 이거 지금 못먹는거야 미안한다 메타그리드 뭘 하라는거야? 캡처 올 인크리프트 리크스 아.. 첫번째 리크를 찾으면 아.. 감사합니다.